세 권고에 아이돌,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 출구가 있다고 합니다. 어디 있습니까? 손! 손! 우리 만에 지금 안고 있거든요! 뭐야? 잘생기고, 부광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데. 아, 나 무슨 소문 났어? 아니, 송민이 도대체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, 진짜? 아유, 난리돈고 앉아! 이대로 두 수 없잖아요.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박수! 야, 김촌님 너지? 야, 너 노래 잘하잖아. 제발 한 권만 불러주라, 어? 한 번만, 한 번만. 아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야, 진짜 안 해? 나도 이참에도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자, 어? 한서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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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싶어? 당연하지. 너 선배 부끄러워서 그러냐? 빨리 올라가, 빨리. 어? 그럼 소원 건 하나. 으유, 하여간 임주영하고 똑같다니까. 콜! 너 노래 부르면 소원 하나 들어준다. 오! 어 award입니다. 气! 우와! 효정! 오igu, ooo, ooo 오,오오! 고 Kia, gal! Gal.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나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야 주경아 자 이것 좀 수호한테 대신 갖다 줘라 어? 내가? 자 잘 들어 남동쪽으로 쭉 직진하면 내과에서 수호가 산책하고 있을 거야 야! 어? 어라? 어? 난 화장실이 급하대 미안 야 또 옷 주고 가야지 아 맞다 아 이거 아버지 아 어차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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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